왜냐하면 전진을 제일 스페어 간대. R키를 아예 뽑아야 돼. 후진하고 싶다. 동료들이야, 동료들. 야, 우리 학교 댄스부 애들아녀. 너희들 유용한 애들아녀. 댄스부. 내가 또. 야, 뭐야? 방송반 음악 큐. 전진이다. 야, 닥상으로 써주세요. 괜찮으세요? 뭐야? 루즈니스 스타트. 됐다. 뭐야? 루즈니스야? 우와. 되게 좋은 노래였구나.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야, 댄스부. 와, 진짜 멋있다. 야, 느낌이 새로워. 장난 아니다. 진짜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아니, 이 노래가 원래 굉장히 명곡인데. 아니, 노래는 좋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노래만 나오면 웃어가지고. 그때 나의 패션이 좀 미래지향적이야.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노래만 나오면 웃어서 문제지. 이게 원래. 삐삐삐삐삐삐삐. 아니. 아니. Arduino에서는 뭐 혁 leisten 그래. 학생은 없 Cruise.